네 하루를 마감하는 7시 박군님께서 소중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시니까 이렇게 동의하여서 하는 겁니다 수동을 샀었네요 16번, 18번, 23번, 33, 34, 43 15, 16, 23, 32, 34, 43 36, 7, 35, 367 느낌있어 36, 7, 13, 21, 26 16, 17, 22, 27, 34, 42 16, 19, 21, 27, 31, 44 36, 7 이런 것이 나와야지 대박이죠 반자동수동 367 367 3434번 43번 목적이고 16번 수동입니다. 반자동이니까 여러분들 참고 좀 잘하셔가지고 꼭 2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훈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이 번호가 367 13 36번 이 번호가 꼭 2등 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로그도 놀러 많이 오세요. 형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